초야후생이 이렇게 살면 어때?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하리요? 천석고황이 뭐예요? 샘천자의 돌석자죠. 고황은 뭐라고? 심장 아래 명치 위. 요 부분에 있는 혈자리를 말하는 유래가 있어. 고황의 유래. 진나라의 경공이라는 왕이 있었어. 니네 스님이 어떻게 살으라 그래? 착하게 살으라 그러지. 고황의 유래를 스님이 얘기해줄게. 응? 잘 들어봐. 진나라의 경공이라는 왕 제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하느라고 조씨 일가를 싹 죽였어.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. 너무 아파. 그래서 무당을 불러 물었지. 나 왜 아파? 그때 하는 말이 조씨 일가의 귀신이 원한을 가지고 씌워서 그래서 당신이 아픕니다.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올해 나는 햇보리를 먹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. begelineля국의 친구 일가의 귀신이 원하는 물 옮겨지는arg답니다.